SBS 사장배 여자 미니 축구대 골대리그녀들 제사에 슈퍼리그 총결을 맡은 이수근.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곳 골대녀 스타디움의 공기가 아주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지금 선수들의 도끼로 가득 찼어요. 그렇습니다.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지난주에 A조의 액셔니스타가 1위, FC블라비가 2위로 4강 진출을 확정을 했잖아요. B주에서는 이제 FC 스트리밍 파이터가 4강을 확보해놔서 이제 슈퍼리그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딱 한 팀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죠. 지난번 경기도 너무 간절했거든요. 도끼 총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리밍 파이터가 4강을 확보한 지금 월드클라스와 부척장신이 4강의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정말 이변이라고 하면 정말 이게 이변이 아닙니까? 단 한 번도 4강을 놓친 적 없던 슈퍼리그의 체중대감, 부척장신과 월드클라스입니다. 월드클라스! FC 부척장신! 지난 제3회 슈퍼리그 2위와 3위 했던 팀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강까지는 이제 슈퍼리그에 단 한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B조에서 마지막 4강행 티켓을 갖게 될 팀은 누가 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팀 중 한 팀은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두 팀의 자존심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일 아니지. 근데 너 왜 우리 낙하여 들어와서 애들 갖다가 자꾸 선동하고 막 제가요? 우리 애들이 지금 나한테 다 흘렀어, 지금. 기죽이고 하고 뭐 기죽이면 안 돼, 우리 애들은 키, 키 안 커. 키가 너무 커서 제가. 그럼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선발 명단 좀, 어떻게 폼, 포메이션이나 이런 것 좀. 왜 내가 나부터 보여줘야 돼? 아니, 어차피, 어차피 같이. 아, 그것도 너부터 해봐. 아예, 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근데. 캐시가. 네, 돌아가요. 뒤에 보면 최고의 꽃이 빠진 한 명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피라인이 조금. 새로 온 선수들이라.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키셨고, 말로도 좀 잡아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뭐. 정선이가 항상 골킥이고. 그렇죠. 네? 소린이가 수비 본다고요? 응. 이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왜, 지금. 해나가 다치고 나서부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직 요요가 아직 축구는 병아리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그치? 차서린 수비다. 가서 또 애들한테 뭐 차서린이 약하고 부족을 공략한 이런 얘기하면 선수가 상처를 받아. 내가 대체 이뻐하는 감독이거든. 또 내가 그 코치할 때 네가 선수 들어왔지? 네. 고등학교.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막 이제 고개도 숙이고 좀 막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던만. 지금 이제 마음, 얼굴. 그냥 목 뻣뻣하게 이제 맘 먹는, 같은 감독하니까 이제 맘 먹는가 봐요. 어쩌었나 봐요. 나도 그래서. 나도 진짜 부탁한 게 많은데. 자, 강서 감독이나 뭐 찰봉 감독 이런 분이 감독으로 왔으면 좋겠어. 나도. 맨날 다 내 후배들만 있어, 지금. 아, 그렇죠. 전쟁이잖아, 축구는. 그렇죠. 대신 부상 없이 조심해서 좀 안 다치게 하자고. 알겠습니다. 파이팅하자고. 살 빠진 거 봐. 감독님이야? 얼굴이 좋아하셔서.